술 예절 잘 배웠네. 제가 지식은 좀 부족해도 이 예절은 잘 배웠어요. 어떡해 어떡해. 근데 저는 진짜 안 죽이실 거죠? 응. 네가 반성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. 근데 어떻게 알아요? 제가 반성 비슷한 걸 하고 있는지? 그냥 다 가식일 수도 있잖아요.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뀐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.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.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지? 칭찬, 칭찬이에요 칭찬. 멋있어서. 근데 넌 왜 회장 자리마다 하고 나를 돕는 거야? 음... 당신 돕는 이유. 음... 그냥 뭔가... 형 같아서. 좀 이상해요. 욕을 먹어도 편하고 같이 하키를 해도 편하고 이렇게 술을 한 잔 해도 편하고 이렇게 술을 한 잔 해도 편하고 그렇던데요?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? 어, 안 돼. 네. 빈센 조과 사모님. 대신 편하다고 기어오리지 마라. 비, 비니 형. 비니 형. 아, 나. 아니? 아, 나.